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탐사K가 제주도의 심의위원 위촉, 그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족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며, 두 번 열린 심의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났습니다. 전체적인 보도를 낮춘다든지, 한두 동 삭제하는 걸로는 지금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 대규모 사업마다 문제점을 지목하며, 제동을 걸었던 심의위원회에 2년 임기가 만료된 상황. 제주도는 상가리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뒤, 넉 달 반 만에 기존 미촉직 위원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모두 교체했는데, 새로 꾸려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상가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한 번에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전 심의위원들이 요구했던 사업자 측의 보완 계획을 새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검토한 뒤 내려진 결정이며,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은 조례에 따라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지만, 제주도가 특정 위원을 3차례 연속 위촉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습니다. 당시 해당 심의위원은 제주도에서 요청해와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제주도 측은 위원회 구성조례와 관련한 예외 조항들을 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심의위원의 전공은 건축 분야로, 특수 전문 분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전 심의위원들의 2년 임기가 완료됐다며, 위촉직 13명 가운데 10명을 대거 교체할 때와는 또 다른 잣대입니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은 각계 전문가 15명, 환경단체 3명을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것 외에는 개발사업 승인권을 쥐고 있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위원들을 선정해 위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으로 현직 공무원이 2명 포함되고, 위촉직의 퇴직 공무원이나 제주도 산하기관 직원이 선정되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사업자 측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제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처음에 소극적으로 임하시다가 결국 통과될쯤 해서 전체 의견으로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교수들마저도 도의 눈치를 보고 도의 의중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당연직 공무원 위촉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은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출신이 들어갔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근무했던 경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라서 어떤 행정에 치우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승인받으려는 사업자, 승인을 돕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그리고 사업 승인권자인 제주도가 위촉하는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표면적으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제주의 환경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